CTA예요.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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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소유한 S컬퍼레이션을 통해 사업을 하는 조한 스미스 씨는 앞으로 이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원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게 이 CTA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내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LLC건, 코퍼레이션이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까지는 주주정보나 임원, 사장, 부사장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게 없었어요. 물론 주정부에 설립할 때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없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이게 발효가 됩니다. 이게 법이여,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시행이 연기, 연기, 연기돼서 더는 연기 안 되고 24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법인 운영하시는 사람들은 다 해당될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제 미룰 만큼 미뤘으니 꼭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하고 나니 뭐 주제를 다 정한 건데 하나하나 들어가보죠. 주제를 다 말씀드린 건데. 뭐냐? 이게 핀센이에요.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핀센인데 이게 정부 기관이죠. 정부 기관에서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을 앞으로는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발표한 것이고 그 법이 통과가 됐고 그걸 보고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길 보면 내용이 다 나와요. Starting 24년 1월 1일부터 Many companies require to report 하기를 미국 가벌먼트의 Ultimately Owns and Controls them 회사를 own하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정보 Ultimately니까 가장 ultimately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사람의 개인의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보십시다. 배경이요. 배경은요. 우리 많이 알 거예요. 우리 F-법, FATCAR 이게 뭐죠? 미국인이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잖아요. 이거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으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 잘 안 지켜서 뭐 자진 신고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요. 내가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관계사,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가 관계사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래 내역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의무가 있어 왔어요. 결국은 미국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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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들을 개인이 아닌 법인의 형태로 할 때 윗단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잘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정보에 대한 것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CTA의 내용 아까 얘기했던 BOI죠.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인데 2024년도부터 국내 기업의 주주 국외도 포함되는데 뒤에 더 정정할게요. 클라리파이를 할게요. 주주 및 주요 의사 결정자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가 개시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CTA가 뭐냐. 기업의 주주 및 주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말한다. 목적이 뭐냐.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법이 21년인가? 그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기간이 연기 연기되다가 24년 더 이상 안 미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금 세탁, 사기, 폐 등 경제 범죄를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회사 등의 어떤 법인에 있어서 소유 구조,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배경. 그럼 어떤 것을 보고하느냐. 주주여 또는 주요 임원을 얘기하는 결국은 회사의 주요 관계자 베네피셜 오너라고 하는데 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베네피셜 오너가 뭐냐. 당연히 궁금하겠죠. 임원. Any individual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company. 그렇겠죠. 회사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주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25%를 가지고 있는 주주. LAC의 경우는 25% 멤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보고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요. 스포링 엔터티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법인 LAC 포함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도요. 미국 주정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통 미국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요. 주정부에 등록하잖아요. 세커리티 오브 스테잇이라 그래서 모든 주마다 주 상무부가 있는데 회사 설립할 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주에 내가 나갈 때에도 타주의 관할 기관 세커리티 오브 스테잇의 상무부에 보고를 하죠. 내가 여기서 외국 타주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한다라는 걸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 법인 당연히 해당이 되고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주정부 예컨대 내가 한국의 법인인데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를 하려면 캘리포니아 세커리티 오브 스테잇의 내가 외국 법인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합니다. 라고 주정부에 등록하거든요. 그러니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회사들은 다 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예외가 있는데 뒷장에 나오는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가 뭐냐. 아마도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다. 뭐냐. 23개 업종에 대한 예외를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 제가 23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장사 또는 비영리기관 등 뭐겠어요. 이미 비슷한 성격의 정부 규제를 받는 업종들은 여기에 추가로 규제 받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 은행도 은행 감독국의 규제를 받잖아요. 증권사 그렇죠. SEC, FINRA 증권사 받잖아요. 상장사 말할 것도 없죠. 상장됐기 때문에 SEC 받잖아요. 이와 같이 이미 레귤레이트 되는 하이리 레귤레이트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다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Large Company. 20인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고요. 500만 불 이상의 총소득. 이거 미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Practically 아마도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대부분 해당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고하느냐. 아까 웹사이트. 이거예요. 이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직은요. Can I accept report before January 1st, 2024. 아직은 안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온라인 보고. 24년에 오픈될 거예요. 보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냐. 또 중요하죠. 24년 1월 1일 시작인데요. Existing Company.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 보고 대상에 해당이 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엔터티들은요. 내년도 12월 말까지 해야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죠. New Company.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LH를 설립하거나 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 등록을 한 때에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 위반의 경우는 500불 per day. 아 이것도 뭐 높은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고의적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만불 페널티가 부과가 될 뿐더러 가능한 것은 2년간 형사처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겠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이고 굉장히 큰 어떤 New Reporting Requiremen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사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첫 번째 쉬운 거죠. A씨가 100% LH 소유주로서 비즈니스를 직접 한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25% 소유주 해당되죠. 그리고 뭐 섭센셜 컨트롤 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죠. LH가 이 A씨의 정보를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씨와 C씨가 LH의 매니저로 근무합니다.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홍길동이 아니라 이거 A예요. A씨는 해당 LH의 50% 멤버이기도 하고 나머지 지분은 B씨, 새로운 사람 B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는 당연히 보고할 것이고요. 왜? 매니저이면서 동시에 50%. C씨는 어떻게 될까요? 보고하겠죠. 왜? 매니저로서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B씨는요 영향력은 안 미쳐도 50% 베네피셜 오너 지분이잖아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25% 이상. 따라서 A, B, C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코퍼레이션이에요. LH가 아니고. A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B씨가 40%를 보유하고 있고 C씨는 1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D씨는요 지분은 보유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죠? A씨 당연히 오너십으로 보고해야 되고요. B씨요 40%니까 오너십으로 보고해야 되겠죠. C씨는요 10%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대 아마도 회사에서 다른 어떤 임원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니 이 사람은 빠지겠다. 대신에 D씨는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어떤 역할 보유자로서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됩니다. 기존 법인들이요 새로운 리포팅 리퀄리먼트가 생겼다라는 것. 마치 예전에 FATCA FBAR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면 안 된다.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하라. 신설법인이요 앞으로 법인 설립에 있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하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드리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고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얘기는 안 했어요. 거기에 뭐 베네피셜 오너에 대한 텍스 아이디 등등등등 있지만 그거는 이제 24년도 그 포털이 열리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핀센에서 관련된 리포트들 관련된 어떤 정보 소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이 베네피셜 오너십에 대한 것을 보고해야 된다. BOI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의무 이게 CTA이고요. 2024년 내년부터 이펙티브해진다. 이넥트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는 것을 아셔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